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네 저기 이거 이거 열어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불뜩증 다수한테 다 공유를 할거야 아니 상관없는데 저보다 더 공유정신이 투철하신 지금 박지민님과 함께하는 어 레이저 커팅키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레이저 우선 커팅키를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레이저는 우선 80W 레이저를 CO2 레이저를 관을 쓰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드사이즈라고 하는데 안좋은 사이즈? 배드사이즈? 아니요 바닥면 커팅 사이즈가 700x500mm 700x500mm 70x50mm 네 센치미터로 하면 그렇게 하구요 저희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자르기 위해서 600x400 사이즈로 모든 재단을 해놨어요 왜? 어 그 이런 아크릴이나 MDF나 총 크기가 네 한판 사이즈가 1220x2440mm 이잖아요 아 그래서 600x400mm 했을 때 파가 남지 않고 완벽하게 이제 딱 가장 딱딱 떨어지니까 그 크기로 기본은 재단이 돼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합원들은 이제 필요한 만큼 재료비만 그러니까 가격만 내면 쓰시면 되시고 레이저 사용비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네 우와 네 조합원은 혜택이죠 오 조합원은 깨어로운 거 편하게 모셔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덕트가 집진기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1층 주차장에 그래서 덕트로 이렇게 빼가는데 현재는 지금 덕트를 연결을 안 했거든요 아마 덕트가 뭐예요? 연기다니까 아 자를 때 나오는 연기를 뽑아가는 한풍 역할이죠 그러면 덕트 없이 사용도 가능해요? 지금은 그냥 시로코 펜으로 밖으로 그냥 빼고 있습니다 아 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냥 버튼 누르고 집진기를 그러면 열고 나서 그냥 바로 사용해도 돼요? 네 원리가 어떤 거예요? 어디서 레이저가 싸져요? 여기 보면 뒤에 레이저관이 있어요 아 80W짜리 되나? 어차피 아래에서 써니까 상관없나요? 네이저는 여기서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가 이쪽으로 쭉 와서 이쪽에 그 뭐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45도로 그리고 여기에 45도 거울이 있어요 빛이 와서 이쪽까지 와서 여기 끝에 있는 거울에 이제 맞고 바닥으로 오면서 그때 볼록렌즈를 통과해서 줄하게 빛이 쓰여지는 거죠 아 어떻게 켰나요? 그거 이거는 스쿨러고요 칠러 네 칠러고 이걸 전원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꺼놨거든요 네 이렇게 끄면 전체 전원이 꺼져요 네 이렇게 켜주면 네이저가 켜지고 네이저는 이쪽에 관해서 나오는 네이저과 대개로 이쪽 이제 바람이 나와요 네 그 컴프레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오는 그을음이나 특이거나 이제 네이저 앞을 막을 수 있는 연기 이쪽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들어와 버리면 렌즈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바람이 나오게 네 어 그러면 어디서 왔다갔다 하느냐 아 이걸로 이제 편하게 네 뭐 이제 이거는 기계마다 다 다른데 네 이 기계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바로 배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는 네이저를 보여 드릴게요 네 이쪽 이쪽 보시면 네 오면 바로 네이저를 한번 싸면 우와 우와 거기다 손 대면 어떻게 돼요? 띄어요 띄어요? 많이 아파요? 어 그 전 뺄때나 아 그 네이저구나 네 얘들은 이거 장난하면 완전히 안 되겠네 그렇죠 이제 우선은 자르고 있을 때나 움직일 때는 응 절대 이쪽으로 특히나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로 튕겨서 다시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요? 이쪽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아 거울이 있고 그러면 방금 튕겨서 내려간 거네요 네 지금 내려가기 전에 막은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네이저 크기는 이 정도였고 네 나오는 네이저 크기는 이 정도 어 어 네 어 네 왜 볼록렌즈로 하면 더 작게 돼요? 아시잖아요 잘 모르는 아 아 그 우리 아 태양 그러니까 일반 레이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이제 또 중요한 레이저 사용법의 문제고 그거는 결국에는 여기 판재가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 레이저 중에는 그 높이를 그거에 맞춰서 세팅이 돼서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게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맞춥니다 오 네 이거는 뭐 사용하는 데 마다 다른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거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판에는 다 맞춰져 있고요 네 이제 좀 판이 아예 다르거나 했을 경우에는 각자 조절하시면 돼요 아 아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하 네 네이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 여기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 네 다시 말해서 확장자가 네 에이아이 에이아이?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어 캐드 작업해서 DXF로 주셔도 되고요 DXF 네 일반인들은 AI도 모르고 DXF도 모르는데 어 그러게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보통은 3D 프린터를 한다면은 SGV나 OBJ OBG STL이나 STL 네 SVG는 그것도 벡터 파일이라 일러에서 열려서 변환만 해서 걸리면 되고요 아 아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2D CAD 파일이에요 어 그래서 2D CAD 파일이나 아니면 벡터 파일들 그러면 STL 파일을 벡터 STL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예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건 변환하나요? 어 레이저로 자르는 네 것들은 우선 선으로 그리는 그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쉽게 하시려면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거나 코렐 드로우로 그림을 그려주시는게 제일 좋고요 어 아니면 이제 변환을 해주는거 변환을 어떻게 합니까? 어 예를들어 구글에 있는 구글 이미지에 있는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구글에서 어 어 내가 사각형을 하고싶다 네 그러면 사각형 사각형보다는 뭐 별 별을 하고싶다 그러면 스탑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도 다 벡터파일로 뜹니다 아 이게 지금 다 그러면 스타베이터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불러낸가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가 네 이미지를 JPG로 받았는데 여기 프리픽이라는 홈페이지라면 센터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프리픽을 어떻게 가셨어요? 방금 그냥 페이지 방문으로 갔는데요 아 아 저희는 이제 프리픽도 많이 쓰고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수정하고 변환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도비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어 결국 일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가장 편하시죠 누구한테 일러야 되나? 어 저희 조합원들에게는 일러교육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일러겠습니다 그러면 일러를 배워서 이게 일러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 레이저 프로그램이고요 아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겁니다 레이저 프로그램이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겁니다 레이저 프로그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건 그냥 여기 아래에 깔려 있어요 제목이 뭐에요? 디펄트? 아 항상 있는거 아니요 mycnc라는 회사꺼라서 아 이 기계에 자동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어도비사 들어가서 네 다운받아서 네 CC는 돈을 받고 사용하시고 나머지들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들은 그냥 하신거를 여기서는 불러오기로 네 아까 그 파일 일러에서 했던 그 파일을 그럼 아까 그 스타 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던가요? 어 크리픽에서 스타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네 이중에서 다운받으시면 바로 얘네들은 무료 다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SVG로 받을 EPS로 받을 이거 어차피 2개가 일러고 여기가 벡터 파일이고 어 이게 비트맵 파일들이냐 어 벡터랑 비트맵의 차이가 뭐에요? 어 벡터는 알다시피 이제 모릅니다 아 선으로 그니까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는 비트맵은 진짜로 이 화소 다시 말해서 칸칸이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그림을 비트맵 이미지라 하고요 어 벡터는 이제 그 벡터값 다시 말해서 방향과 이 선들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확대해도 안 깨지는 네 안 깨지는 아 벡터 파일이라고 아 그럼 psd는 벡터 파일이고 svg나 eps는 어 아니다 이 두개가 벡터 파일이고 얘가 그 비트맵 그 다음 png는 뭔가요? png도 비트맵 eps는 어디서 씁니까? eps는 다 그냥 이쪽 편집 쪽에 쓰는데 일러에서 다 열리는 아 svg로 열리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뭐 eps는 대부분 eps로 와서 일러에서 여시면 편하게 받으시면 그러면 svg 파일이 있다라고 칠때 일러에서 얘를 불러와가지고 네 일러에서 뭐로 바꿔야 되나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색깔은 어차피 색은 레이저니까 상관없죠 그냥 타는거죠 네 이렇게 불러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업무를 이렇게 불러와 잤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파일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수정이 가능해지잖아요 어 어 이 수정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모양을 다시 아예 변형시킬 수 있는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 크기 조절 이렇게 한을 키고 네 이렇게 되어있는 파일을 저장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어 어 어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해서 아 일러스트레이터 확장자는 AI 네 네 AI로 저장을 해주시고 이 네이저 그러니까 저거 사용한거랑 저것도 네이저인데 네 네 비디오마다 사용하는 확장자가 조금씩 조금씩 어허 이거는 이제 일러로 저장을 하고 어 여기에 떴을 때 일러스트 8로 저장을 해주세요 왜요? 어 라이센스의 문제죠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그 라이센스를 어느 수준에 맞춰먹느냐에 따라서 어 예 대부분 낮은 단계로 다 맞춰놔요 어 그래야 그 높은 단계에 저 CS5나 6를 쓰는 사람들보다 낮은 단계에 쓰는 편집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게 어 어 그러네 호환성 네 호환성 때문에 그러구요 그래서 일러스트 8로 저장을 해주시면 확인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포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엥? 왜 안에는 안보이죠? 안에를 채울 수도 있어요? 안에는 채우는 거는 스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컷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에 라인이 이제 컷이 되는 거에요 네 이거를 나는 속을 네 채우고 싶다 속을 태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컷이 있고 엥그레이빙이 있어요 엥그레이브 엥그레이브 네 엥그레이브 그 다음에 태우겠다는 어디 눌렀습니까? 방금 이걸 더블클릭 한거에요 아 더블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고급 설정이 나온가요? 네 여기에서 이거를 이쪽 컷을 여기는 스캔이란다고 쓰더라구요 예 스캔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스캔을 하면은 이제 검정색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어디서 본전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속도 조절도 해주시고 레이저 파워 어 그러면 파워를 세게 하면은 검정색이 더 진하게 나오나요? 그죠 많이 파고 깊이 파고 아 깊이를 여기서 설정하는게 아니라 레이저를 이 그 얼마나 많이 태우면 더 깊어지는거에요? 깊이를 수동으로 설정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깊이 1mm 이렇게 지정하는게 아니라 레이저의 요거 파워 파워를 아 파워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 깊이가 달라지고요 그럼 레이저 파워는 일일이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 네 테스트를 많이 해보신게 제일 중요하고 아 이렇게 움직이는게 바로 뭐에요 저게? 지금 시뮬레이션 아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서 네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타는거죠 음흠 탄다는 의미는? 네 레이저가 나와서 아 아 그러면 레이저 프린트 할 때는 보통 어떤 종이 골판지에다 하던데 다른 데도 다 되긴 하나요? 아니 저희가 아크릴을 아 그때 저한테 주신 그 아크릴 보통은 그때 우리 등 만들 때는 골판지 동그란 골판지에다 하신거 같은데 아 그건 MDF 아 MDF 네 MDF 그러면 MDF 할 때랑 아크릴 할 때랑 서로 다릅니까? 음 설정이? 두께에 따라 파워 설정이나 어 이런것들이 조금씩 다르구요 예 가장 많이 쓰는게 MDF 아크릴 어허 여기 발사판이라고 불리는 항공화판 아 이게 이제 제일 깔끔하게 나오는 네 아 이거 비싸겠네요 이거는 이게 가격대비는 제일 비싸죠 얼마에요 한판에? 이거 피자 한판 싼거는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두께마다 좀 짠데 어 비싸지면서 9,000원 12,000원 어 한개에 아 그러면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아껴서 써야되겠네 아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뭐 필요한만큼 사용하시면 되구요 예 테스트는 크게 크게 하지말고 조금만 조금만 아하 아하 시간은 지금 저 시뮬레이션 시간과 똑같습니까? 아 13분이 딱 걸릴거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거고 예 이제 맞춰서 작업을 하는거죠 그러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스타트를 하나요? 이거를 찡겨가지고 음 이거를 어 어 어디 쪼가려가지고 해도 될거 같은데 네 네 우와 그럼 별 나오는가요? 네 그러면 별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안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네 가방에다 매달고 다니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아크릴 같은 경우에 흄이 나오거든요 흄이라는 의미는 아크릴 타면 다 나오는 그렇죠 어허 이거 3D플레이션 보다 더 심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냄새가 엄청 안 써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덕트 작업하기 전까지 이렇게 뜯어있고 아 그래서 이미지로 와 있어 보입니다 안 된다 없어 보입니다 영화 촬영장 같아 여기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아 여기가 토요일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다 원래 그래요? 와 저기 뭐 베트남 무슨 식당은 아예 줄치고 사람들 엄청 앉아있던데 여기도 여 옆에도 사람 허통하나요 왜 왜 그러는가요? 저기 지민님 때문인가 유명한 장진우님이 예 장진우식당이라고 아 저 구멍을 다시 거기로 가야 된가요? 조그맣게 뚫어야 되는데 아 아 그거는 제가 다시 예 지금 하시는 건 뭘 하시나요? 속도랑 파워를 왜 속도를 낮췄습니까? 속도를 낮추면 파워가 세지고요 아 천천히 계속 오랫동안 비싸라니까 보통 이 정도 지금 5T짜리 예 그 아크릴인데 5T짜리는 의미는 5미리 두께 5미리짜리 예 어 예 아크릴인데 보통 10에 80 그러니까 속도 10에 파워 80 정도면 파팅이 됩니다 어 네 그리고 크기는 지금 이건 자르기만 크기는 작게 한 요만하면 될 것 아 그렇게 작게요? 왜냐면 시간이 어차피 크거나 작거나 시간 하는 방법이 중요해서 아니 이 정도 금방 자르는데 아 그래요? 아 어차피 자르니까 테오닉 예 그러면 크기에도 100정도로만 해서 100이면 10cm? 예 오우 이 정도의 가운데 여기서 바로 원을 흐릴 수도 있어요 예 우와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정렬을 해서 오우 가운데 정렬 우와 아니요 위쪽으로 약간 올리시면 예 우와 원이 좀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그 예 저요? 예 올라가도 왜냐면 예 됐습니다 너무 올라갔나? 예 됐습니다 가방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캔을 컷으로 다 맞춰주시고요 70이 아니라 80 80 80 컷 하고 그냥 스타트 누르면 어디 스타트 누르셨습니까? 어디 예 스타트 누르면 바로 이제 지지기 시작하나요? 네 오 지지고 벗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공기가 저쪽으로 자동으로 나와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오 어? 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이건 뭔가요? 다른 사람 못 만지게 아니요 그 열면 위험하니까 열면 이제 멈추게끔 해놨는데 아 그거 안하는데 해놨네요 와 되게 있어 보여요 별이 이거 밤에 오면 작살이겠다 우와 우와 지금 뭐 그러는지 하시죠 네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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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난거에요? 우와 이거를 실제로 칼로 작업을 하려면 하 대박 이렇게 해서 구멍 원까지 빠지는거구요 대박 이거를 칼로 자르려면 우와 대박이다 이게 지금 어 냄새가 나네요 레이저 프린터의 모든 것인가요? 음 이것만 알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고 이거는 미안한데요 이거 사이즈 반만 더 줄일 수 있나요? 왜냐면 이거 가방에다 들고 다니면 너무 좀 하하하하 왜요? 반만 더 자를 수 있을까요? 아니 반 이거 5cm만하게 가방에 뒤에다 대고 다닐 때 좀 그 민망할 것 같아서 아 아 아 그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네 이렇게 줄이는데 어? 어떻게 하신거에요? 여기 숫자로 어디어디 아 거기 위에 숫자를 네 변형해서 이걸 해놨으니까 예 그 이게 그거에요 그 정배율 정배율을 할건지 말건지 그래서 막아놓고 숫자를 줄이면 월 크기대로 같이 줄어드니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거 뭔가요?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게 아 이거 네이저가 발생하면 열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저가 CO2관을 시켜주는 칠러에요 CO2관이라면 이산화탄소가 레이저를 만드나요?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보면 뜰텐데 아 이사장은 아는데 네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만들어냈다는거 그 다음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가지 복잡한 그림이 있을때는 이걸로 레이어로 색깔을 바꿔서 각각 레이저 속도와 이거 파워를 줄여 바꿔줍니다 어허 그게 원리네요 저 녹색점은 뭔가요? 녹색점은 시작점을 아하 그래서 염틀식 카톡을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줄여서 레이저를 하나 하구요 오오 그러면 뚫리겠다 그렇죠 네 뚫리죠 저게 아니면 약간 홈이 파인가요? 뚫린가요? 뚫릴 수도 있고 홈을 파일 수도 있고 홈을 파게 해볼까요? 근데 이건 설정이 힘들겠죠 아니요 이 속을 네 살짝 파이게 네 어 오 감으로 그냥 때려 맞췄는데 이제 아니요 이정도 네 그래서 바로 바로 참 또 우와 우와 동시에 거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신가요? 동시에 거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신가요? 네 네 와 아크릴을 지배하는 자 와 아크릴을 지배하는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칼로 아크릴 칼로 하려면 네 힘들죠 하루 다 아크 점점 더 편해지네요 참 집에서 다 하겠다 이제 메이커스페이스에 사시는게 쉬웠습니다 집에서 하면 네 냄새나 그니까 점점 더 싸지고 편해질 것 같아 우와 만들어졌다 우와 아 아 방금 그 3프린터 스타가 레이저를 쓰시면 스토어가 확실히 다르니까 오 방금 그 한거는 아내를 그거 한게 했네 우와 우와 잠깐 우와 끝났어 네 우와 우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벗겨세요? 포필름이 다 발라져있어요 왜 아크릴이 네 이렇게 그 약해요 아 그 이런 뭐냐 스크래치에 약해서 이렇게 포필름이 다 발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네 포필름을 다 뗄 수 있고 이 아크릴 소재도 엄청 비싸일 것 같은데 이건 한판에 얼마에요? 아크릴 한판에 보티짜리면 7,8만원 할거구요 이거 하나에? 아니아니요 이거를 여러개를 이제 저희한테 아 고맙습니다 그걸 자르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를 쓴다고 하면 얼마를 드려야되나요? 재료비를 아 만원이 안될거에요 아 그럼 이걸 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어디다 쓰고 어디다 꼼쳐놔야되겠네 저희한테 말하면 이름부터 이렇게 보관을 해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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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캡틴 아메리카 같아 우와 기분이 묘한데 레이저가 느껴져요 방금 여기서 하신건 어떤건 아 고맙습니다 이제 레이저에 또 팁이 있을까요? 어 레이저의 팁은 우선 레이저 레이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게 제일 중요하구요 아하 속도나 파워나 사용하다보면 그 거울이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렌즈가 더러워지면 확 떨어져요 아하 그래서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구요 그럴 땐 박재민님을 소환해야 되나요? 소환사의 계곡으로 불러야되나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거 하면 되고 레이저가 작업하는 중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제 소화기를 항상 옆에 두긴 하는데 아하 최대한 옆에서 보고 불이 안나게끔 아하 네 바로 멈춰주는 이머전시 버튼을 그냥 누르면 아 그게 이머전시인가요? 네 이거 누르면 그냥 레이저가 다 멈추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돌리면 지켜주시고 아하 바로 꺼주시면 아하 소화기 이머전시 아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그다지 선댈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만 잘 만들어 오시면 어 라인별로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 준다거나 예 어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스케인이라고 아까 알려드린 각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을 들어가요 왜요? 아하 커팅이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라고 각인부터 하고 하니까 아 그런 순서들을 미리 좀 각인부터 하라 어 왜요? 네? 왜 각인부터 해야되나요? 아 각인부터 해야지 먼저 커팅하고 각인하면 의미가 없겠네 그죠 아 예 아하 와 이렇게 간단한건데 이 간단한 것을 깔따가고 못 넘기면 평생 모르는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쓰리프린터보다 훨씬 쉽고 초급자들이 메이커스 쪽에 접근하기에는 레이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비싸서 아 아 그러니까 메이커스 페이스에서 해야되는걸 네 그러기도 한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 요건 얼마에요? 음 갈대가 이거는 750 어 요즘에 싼거는 레이저 싼거라고 하면 이게 네 400 근데 싼거는 그만큼 덜 작동을 하죠 못 자르죠 그렇죠 의미가 자르는게 안되고 대부분 각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물티슈를 여기에 놔뒀습니까? 손더러워지니까요 아 이게 이 MDF를 자르고 나면 예예 예예 물이 옆에서 묻어나요 그래서 닦으라고 알겠습니다 요거 하시는건 어떤겁니까? 이거는 이제 UV 프린터인데요 예예 UV 프린터 어 UV 프린터에서 보너스인가요? 네 어 사진 좀 더 입구에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UV 프린터도 비슷해요 프린팅하는거라 예 이거는 뭐 파일이 따로 그게 있는게 아니라 예 어느 사진 파일이든 상관이 없나요? 그럼 채만드림 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있을까요? 그냥 채만드림 치면 나와요 채만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하하하하 이미지 예 이거 할까요? 예 이게 필모양으로 이렇게 잘릴건데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걸로 하시죠 그 두번째꺼 뭐가 나올까요?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와 잘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자를 뭐로 그냥 아무 확장자로 해도 되나요? 아니 그 PNG나 JPD 와 대박 신기해 어허 미치겠다 이걸 하는거구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불러오고 이 프로그램이 뭐에요? 이거는 파트너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파트너 그니까 이런 평판 프린터나 UV 프린터를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립이라고 불러요 립 이게 지금 잉크에요? 네 오 그러면 평판에 UV 잉크들이 따로 다 있는거에요? 그죠 여기 있는 그 헤드 다시 말해서 헤드는 앱손사 헤드 아 이거는 그냥 일반 종이 프린터는 똑같고 이게 UV 그거 토너만 있다라고 생각 저기가 이렇게 굴러가는 대신 판이 움직여서 한작 한작 이렇게 채워가는 형태 이거구요 프린트가 돼요 근데 UV 라이트가 여기서 나오죠 대박이다 평판에 평평해야되니까 이렇게 하고 몇가지 설정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UV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잉크가 이 라이트가 여기기 때문에 처음 여기 끝까지 출력이 안되요 출력은 되는데 그 UV를 못 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굳지 않거든요 그래서 45mm를 옆으로 옮겨주는거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mm를 옮겨주는거에요 아 총출력 사이즈가 300에 600 사이즈까지 300에 600 거의 A3 사이즈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일단 45를 늘려라 떼라 그러면 얘가 별이 안되면 이 나머지 여기 종이 테이프로 여기도 싸지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크기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에 100이었습니다 100x100 100x100 보다는 컸을건데 대충 해도 됩니다 가운데만 정렬이 된다면 100x100 한번 여기서 봐보겠습니다 이게 100으로 바로 96 였구나 상관없을거 같네요 바로 출력이 들어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에서 거울을 눌렀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안 눌렀어요 아 예 인쇄를 누르면 되는데요 인쇄가 어디있어요? 아 인쇄 인쇄를 누르면 되는데 이거를 저는 회전을 시켜놓고 왜왜 얼굴 방향을 맞춰드리려고 아 아크릴에 출력하는거랑 그냥 평판에 출력하는게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흘로운 백색 인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인쇄가 들어가면 다 이제 이 컴퓨터로 다 되어있는거라 저희 스페이스 오면 그냥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차에만 옮겨서 사용하시는거에요 오 지금 붙어있는건 뭐에요? 저 놈은 이거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아 아 아 그 카센터에서 보는거 같은데 네 이것도 저 빨간놈이 그거죠 이멀젠시 네 혹시나 뭐 부딪치는거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바로 눌러서 멈추셔야 됩니다 고장나기 싫으면 어 그럼 만약에 작동하다 고장을 내불면 그 수리비를 내야 되나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하하하하 아 아 이 UV라는건 자외선을 쏜다는건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면 안좋으니까 레이저가 아니라 자외선으로 프린터를 해버린다 네 얼굴이 밖으로 나와버리네 큰일이네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눈 하나는 들어있네 네 아니면 얼굴 위치만 저기 가운데에도 할수 있어요? 이미 가버려서 이따가 다시 잘라도 어 하나 둘 둘 어 어 이 자외선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도 있나요? 저 슈퍼S 마크만 있어도 될거 같은데요? 네 그럼 이게 영구적인가요? 어 손으로 긁으면 긁어져요 손으로 긁으면 긁어져요